이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6월이 가까이 왔는데 이 6월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달입니다. 6월 뿐만 아니라 서해에서 도발하기 딱 좋은 달이 6월인데 마침 항상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김성만 전 해군 작정사는관님께서 메모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동안 한 2주 동안 쉬는 사이에 일어난 일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북한군이 요새 연습을 많이 한다고요. 도발할 인수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체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 10분 정도 정리해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만 장군님 나오셨기 때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차 연평해전이 과연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그 다음에 대략 상승기 흑선 관계 부상인 김사의 참가 문제 그 다음에 압탄의 전투부대 파병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 입장에서는 6월이 되면 아주 가장 긴장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누굴은 정말 장인한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준비를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는 무력 도발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많아졌다. 왜냐하면 준비를 아주 착실하게 가했습니다. 작년도에 76mm 해안포 100mm 해안포를 122mm, 130mm 포를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지금 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사격 훈련보다도 한 2배 이상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함정을 공개할 수 있는 대한미사일 110km 사거리의 KN51이라고 명칭을 갖고 있는 그 뉴탄을 북한이 자체 기술로 작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가지고 7발을 발사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한 40km 나가는 대한미사일을 또 3발 발사해서 작년에만 10발, 2007년에 3발 이것은 미사일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해군은 2년에 2발 내지 4발 정도밖에 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방비가 1년에 한 200억불 정도 되지만 훈련탄이 비용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북한 경제보다도 37배가 되는 우리나라의 능력으로도 2년에 2발 내지 4발밖에 못 쏘지 못하였는데 북한 애들이 2년에 걸쳐서 13발을 발사했습니다. 참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 잠수함을 지난 2년간 10척에 전강했습니다. 이 잠수함이 우리나라 잠수함 보다는 크기가 작지만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다 해서 돈이 비싼 게 아닙니다. 작게 만드는 것, 한반도 주변에서 아주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잠수함이 저희들은 3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해군은 일본이나 중국도 상대해야 되고 북한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양쪽 다 경영할 수 있는 잠수함을 한 천톤급에서 1,800톤급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을 가져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잠수함을 개발하기 때문에 2년 동안의 10척을 개발했다는 것은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은 10척인데 10척을 확보하는 데 7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10척을 이렇게 2년 만에 확보한다는 것은 올라옵니다. 그리고 북한이 2년 동안에 지금 풍수연부대가 12만에서 17만으로 6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해 도발 준비를 완료했다. 그래서 1월 달에 정참모부 대변인이 불복 입고 나와서 베넬을 무효화한다. 대남 전문의 매결 선언을 하고 이럴 말에는 남북북도 같은 선언도 다 폐기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전쟁을 하자. 서해 5도에서 하자고 정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북한 공군기가 떠가지고 100년도 가까이까지 이렇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비해서 6배 정도 추격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월 3월에 NLL을 북한에 3번 침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NLL 침범에 대해서 사격을 했다든지 항의를 했다는 신문 보도를 저는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눈에는 눈에는 이루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에 나오는 걸 보면 믿을지 못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방부가 좀 더 이렇게 그 능동적으로 이렇게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NLL을 무기화한다. 그러면 남북 기본 합의에서 보고 다 무기화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남북 장성급 회담을 하자. 왜 너의 NLL을 무기화하느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오면 장성급 회담을 하자. 왜 넘어왔느냐. 이렇게 공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을 매국격적이라고 이야기하면 회담을 제외해서 따져서 너 왜 대한민국 국부 통수권자를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안 되면 총리 회담을 제의한다든지 국방부 장관을 제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저는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